자 안녕하십니까 자 세번째 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심각한 고민사연 인데요 어 여러분들 진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우울합니다 어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그것이 고입니다 제목이 좀 우울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그것이 고민입니다 현재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확한 변명은 모르겠고 공상을 하고 망상 및 감정 조절이 잘 안됩니다 좋은 병 같은데 먹고 있는 약은 아빌리파이정 10mg 렉사프로 10mg 입니다 일단 계속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도 항상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하고 집중을 못합니다 끊임없이 망상 및 공상을 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든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악당을 물리치던가 하는 공상 및 망상을 하는 증상 정신 상태가 이러니 정상증이 일자리를 구할 리 있을 리 없겠죠 그 흔한 운전면허증도 없고 영어도 알파벳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군대도 정신진환 때문에 5급 제2군민역 나왔구요 37살 나이에 회사만 수십 군데로 옮겨 다닌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한 곳도 없고 전부 다 파견직 일용직입니다 참고로 머리쓰는 일은 못해서 전부 생산지구로 갔습니다만 자꾸 무언가를 빼먹고 조립하고 아니면 조립해야 할 거 조립안하고 보내는 동에 자꾸 불량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당연히 모아놓은 동도 없고 전재단도 550만원이 전부입니다 사는 곳은 월세 25만원짜리 고시원이구요 원래는 안산에서 살았는데 자살을 하기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한강에서 뛰어들려구요 그런데 용기가 안나더군요 그래서 아예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달에 10번 이상 한강대교 올라서 죽자고 결심은 하지만 용기가 안나서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가족이라도 있으면 도움 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학대를 당했고 어머니는 제가 5살때 이혼하고 27살때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많이 서먹한 사이구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만막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자살한 용기도 없고 정신과 치조를 하는 병원에서는 상담을 해봐도 별로 효과도 없구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할 때 로또라도 된다면 그걸로 일은 안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또 1등이 어디 쉬운가요? 그래도 매주 2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말일까지 만약 자살을 못하거나 로또리등 안되면 다시 안산으로 내려가서 파견 근로로 생산지구 다녀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길은 일용집 다니면서 로또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마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 이야기지만 그것도 안된다면 그냥 다시 자살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참 왜 이렇게... 어우... 처음부터 어제 온 사인이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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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좋은 병 같지 않나 여러분들 정확한 병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봐서는 좋은 병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약 한번 쳐보자 맞는데 좋은 병이네 이게 저 약이 좋은 병 치료형이라고 나오네요 하... 근데 이분 좀 위험한 게 지금 혼자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네요 하... 하...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지금 요 저 약 요 검색해보니까 조현비 치료하고 나오거든요 아빌리파이죠 렉사프로 요건 우유증 치료제 그니깐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왔는데 자 요 요약은 조현병 치료제고요 요약은 우유증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요 로얄리 있으면 좋을텐데 로얄리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 쪽에 정신보건 사회복지 쪽에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혼자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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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사연 안 보고 계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사연 내용이 너무 우울해서 그런가? 일단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는데 오늘 사연은 그 그거 앞자리 했던 거에 비해서 강도가 좀 세다고 일단 관할 구청이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관할 구청이나 관할 구청 정신보호 사회복지사한테 도움 요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번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없냐면 저도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라도 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분이 지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왜? 우울한 걸 떠나서 조은병이 있어요 여러분 조은병 조은병이고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해 아니요 아니에요 일을 해서 돈 벌고 울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분이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아까 그 분하고 그 앞전에 그 약간 좀 계산을 못하 샘을 못하는 분하고는 좀 달라 다른 얘기에요 이거는 그것보다 강도가 더 센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이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 센터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이 그 시설들이 시설 안에서 근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분 지금 혼자서 지금 있으면 안 돼 가장 그게 지금 중요한 게 그거에요 조은병 의울분도 심각하죠 취업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분 혼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고시원이 혼자 있다고 하잖아 만약 이 분이 갑자기 나쁜 마음 먹여가지고 불일을 하시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예전에 기억 안 나요? 고시원 사건 기억 안 납니까? 고시원 하재 사건 지금 내가 가장 드는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냐 하면 고시원 구석에 지금 혼자서 틀어박혀 살고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해요 지금 고시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은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특별한 변명을 모르겠다가 우리가 봤을 땐 좋은 병이에요 약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약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건 뭐겠어요 이게 문민께서 마빌리 파이정이라고 구글에 치면 좋은 병 치대자라고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아마 정신복은 그러니까 지금 조은병이 가장 기초예요 환청이라는 게 환청 환상 환각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고 어 지금 고시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복과 사회복지사에서 아마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뭐 주거지나 물어보겠죠 어디 사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저 서울에는 고시원에 혼자 삽니다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그럼 고시원에서 아마 나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아마 얘기 들어보면 이 분이 아마 심각성을 알 거예요 의사보다는 사회복지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여러분 사회복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사회복지사가 있고 정신복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 일반 사회복지사는 보통 조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장 요쪽을 다루는 사람이면 정신복원은 뭐냐 하면 알코올중독 지체장애 아 정신지체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조음병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열 요쪽 사람들을 다루는 사회복지사예요 요쪽에 도움을 외청을 해야 돼 아마 이분이 정신과 상담은 받아 봤겠지만 정신보건은 안 다뤄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담만 해주는 거지 완전히 뭔가 극복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해보면 그래도 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얘기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알 거야 아마 한두 번 상대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이 도움을 외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이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같이 보게끔 해야 돼 봐봐 이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봐봐 로또라도 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대요 정신병원에 입원 누가 로또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겠습니까 가족이 있긴 한데 거의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게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해서 떨어져 나갔고 아버지는 학대를 당했다보니 이분이 그냥 아버지랑 같이 안 살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봤을 때 학대당한 게 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맞고 가혹행위 내는 거 구타당하고 한 게 가정폭력당한 게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보건처 유행해가지고 저도 정신보건센터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병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약을 먹어서 그런가 약을 먹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활동을 시켜서 그런가 착해요 제가 봤을 때 착해 나도 좋은 병을 본 적이 있으니까 돼지 약을 안 먹으면 또 발작을 하겠죠 어떤 행동을 하겠지 제가 봤을 때는 파견 중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알아요 뭐냐면 이분들은 혼자서 틀어박히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센터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시설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보호자를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어디 뭐 뭐 활동 같은 거 있죠 뭐 영화를 보게 한다거나 어떤 뭐 글을 적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묶여가지고 뭔가 체험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취업도 알선을 해줘요 취업 같은 것도 물론 그 업체에서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주는 것들은 취업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이분이 일을 보해봤자 일용직이야 일용직 파견직이에요 차라리 지속적인 간타를 받으면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이분은 그거야 사람하고 어울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가 아마 얘기 들어보고 고시원을 산다 하면 당이 나오라고 할 거예요 당이 나오라고 하겠죠 물론 뭐 내가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서울에 나와야 돼 맞잖아요 서울에 아무것도 없지 집도 절도 없는데 서울에 왜 있어요 서울에 이분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자살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자살하려고 안상에서 살았는데 근데 일자리 안부하고 서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 아무래도 관심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겠어요 참 어렵다 어려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님이 어차피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떻게든 지금 이걸 극복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빛이 그렇다고 님이 빛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못 살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빛은 없잖아요 님 다 네한테 잘못 채무도 없잖아 채무도 없으니까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어 과연 님이 여기 사연은 안 적어놨지만 과연 님이 어디 정신보건 센터 같은 데서 좀 교육 듣고 했는지 모르겠네 물론 완치 안 돼요 좋은 병 완치 안 됩니다 근데 적어도 그 전문가들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인상 행동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병이 왜 위험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오랫동안 생활하고 관심과 보호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센터 같은 데서 이제 전시보건 센터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등록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된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사회복자들이 죽이지 매일 전화해요 그러면 민순이 잘 오셨네요 어차피 당사자니까 비슷한 입장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처방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정상적인 생각 힘들어요 일반인하고 똑같은 생각 힘들어 정신보건 사회복지에서 만나보면 님하고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도 많아 동그란 그림님 후원 10만원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깜짝이야 아 동그란 그림님 아 세상에 어 피다 피 10만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신과 의사한테도 내가 그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0만원 감사합니다 야 메시지도 안 보내고 10만원이야 파워 장난 아니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 수급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보건 사회복지에서 만나면 기초생활 수급도 알아볼 수 있고 아마 가가지고 그 가까운 관할 정신보건 서울에 엄청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 가가지고 하면 그래도 이분이 나은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난 충분히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하면 이게 좀 관심을 받고 있다 하면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어 긴그랑그레님 후원 5만원 감사합니다 어허허헉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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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원이라고 하면 이천원 50자 꽉꽉 채워가지고 줄맞춰가지고 와..이게 큰 소리야..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그 가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어? 본인이 좋은 병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 사람들이 아마 님은 그럴 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난 좋은 병이다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병이라고 하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대신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복지센터 같은 데서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 이게 좀 와전히 됐는데 물론 저흥병 환자들이 기존에 저 병제도 엄청 많이 잃었고 한 거 맞아요 근데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모든 저흥병이 다 위험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흥병에서 막 이렇게 사건같다 저지르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나빠요 나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지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관심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단체나 어떤 기관에다 수용을 하든 보호를 받든 간에 그 관심 그 테두리 안에서 놓이게끔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흥병 한 사람들 봤어요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저흥병의 범죄자들은 혼자 있어요 대부분의 저흥병 환자들은 혼자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문제인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저흥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저흥병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혼자 왔다 갔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이 손을 놔버린다 고작들이 오히려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외부 쪽으로 뭔가 폭행을 가한다거나 보호를 하긴 커녕 감사 죽인 커녕 오히려 방치를 해놓는다거나 오히려 그런 상황을 더 가도록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둔다거나 챙겨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분은 좋은 본도 좋은 병이지만 보살필을 못 받았어요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한 마리 못 들어봤고 따뜻한 말 한 마리 못 들어봤고 어떤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윤형기씨에부터 굉장히 가혹한 부모님의 아버지의 폭행 인격 모독 수도 없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아직도 머릿속에 아마 그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지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도 기억의 아픔이라는 게 존재해요 기억의 아픔이라는 게 항상 삶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24시간 동안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24시간 동안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맞죠 약을 먹거나 하지 않으면 그런 아픔이나 어떤 고통들이 계속 날 찾아오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이 굉장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병 내가 정상인이 아니다 내가 정상인이 아니고 오랫동안 누구한테 관심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사회복지 쪽으로 정신보건 쪽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그래도 사회에서 거리감 없이 좀 지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손을 내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삶의 어떤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상인처럼 살고 싶다 돈만 일부 오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병이지만 좀 누군가한테 보호도 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다 나 같은 사람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 나도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고 싶다 배려를 받고 싶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민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수님은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시원 같은 데서 난 혼자가 아니다 어 난 술 못 먹는 인간이 아니다 어 그게 아니라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인상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전 그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신혜철씨 이제 돌아가신 그 신혜철씨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인간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요 전 그 말 인정합니다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일단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어머니 위해서라도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나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자살 물론 자살한 사람 마음은 아프겠죠 사정은 알겠지만 적어도 내가 태어난 내가 누구 때문에 태어난 사람 위해서라면 몇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 말 못하는 어떤 아픔은 있겠죠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이 모든 걸 다 변져주진 않아요 맞죠 남아인 사람들은 그거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보살피지 못했다 저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 옆에 있어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런 죄책감이 평생 짓눌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좀 어렵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관할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 쪽 관련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면허 요청한 다음에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여지껏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좋은 병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세요 내가 봤을 땐 좋은 병이에요 민수님도 좋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좋은 병이 정상인이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보호와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 그리고 약 처방을 받으면 충분히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저한테 15 그래서 저한테 15만을 알겠습니다 와이프가 좋은 병이 지적장애 상급인데 아기 잘 낳았고 잘 보듬아주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님이 그게 중요해 님이 일반 보편적인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님이 굉장히 불행한 환경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야 님이 본성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어? 불행한 환경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 님이 정상적인 환경이 태어났으면 충분히 남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도움받아가지고 어? 지여 어? 보호받고 관심 받으면서 남들처럼 일반사람들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사람들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나는 좋은 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거기에 통해서 뭐 상담도 받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받고 그리고 뭐 기속적으로 취조 받고 관심 받으면 저는 충분히 사람들한테 존경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돈 많이 벌 이유 없잖아요 나 혼자 살 건데 돈 많이 벌 이유 없어 그리고 빚도 없잖아요 전지에서 550만원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될 돈도 없잖아요 사채도 안 썼잖아 어? 이 세상이 빚 있고 빚에 고통받아서 얼마나 많은데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사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들한테 좋은 병 환자들이나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신 분한테 나가는 세금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어? 세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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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차라리 국민연금 세금을 장애인한테 다 준다 하면 난 동의하겠습니다 이 말에 동참하십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나가는 돈에 그 한 발만 떼가지고 장애인들 연금 복지한테 돈 넣다 하면 저는 그거 절대 의의 안 가겠습니다 절대로 차라리 국민연금 싸그리 떼가지고 그냥 그 불편하신 분들한테 차라리 세줬으면 좋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어차피 어차피 기약 없는 이 그지 같은 연금 어? 아무튼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제 말대로 한번 실천해보세요 네 제 말대로 인생은 족같긴 하지만 나는 살아야 볼 만한 것은 맞습니다 족같긴 해요 그지간 건 맞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살아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힘내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꼭 마음 다 잡고 세상 밖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받으시고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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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